저는 팀에서 작곡을 하고 있는 범골입니다. 반갑습니다. 끝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춤과 음악을 하고 있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래퍼 니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운전을 맡고 있는 한발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팀에서 이형이 술에 취하면 제가 대신 운전하는 대리운전입니다. 네. 제 이름은 강봉근이고요. 저희 팀이 여기 인스타그램 아이디 있으니까 많이 많이 팔로잉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팀 이제 마지막 공연에 남았는데 그 전에 팀을 간단하게 한 번만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인스타그램 주소를 써놨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영어로 오피셜 언더바 DOB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페이지 아주 어렵게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멤버들의 개인 계정이 전부 여기 팔로잉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꼭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씩 구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촬영해 주신 사진이나 비디오는 집에 가서 이 결론에 설치하지 마시고 해시태그 DOB 하셔가지고 업로드 해 주시면 멤버들이 빠지지 않고 모니터하고 있으니까 꼭 업로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끊는 후에 멤버들이 팁박스를 들고 한 바퀴 정도 볼 건데 팁박스의 팁은 자율적으로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팁은 저희 회사를 운영하는데 보태서 감사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공연은